야 근데 나 컴퓨터 본체 있잖아 얘가 어디 쿨러인가? 어딘가에 먼지가 쌓여서 그런가 갑자기 존나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이런 소리 나면서 얘가 굴러가던 거예요. 근데 얘를 일일이 해체하고 먼지를 닦기에는 너무 귀찮은 거야. 그렇게 3년을 더 썼더니 얘가 조용해졌어. 더 이상은 두둑거릴 힘조차 없다 이거지. 얘를 거의 이제 1500일 정도 썼는데 얘가 점점 두둑소리를 안 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죽 닦치고 돌리잖아. 며칠 전에는 그거 떴거든요. 겉문 화면에 그 하얀색 글씨만 딱 뜬 거에 로딩이 안 되고. 와 존댓다. 컴퓨터 안 터지네. 어떡하지 이러고 다시 껐다 키기 반복하니까 얘가 돌아오더라고. 역시 기계는 좀 고문해야 정신을 차리더라고. 이발 그러기에 진작에 잘해야 될 거 아니야. 진작에 내가 한번 키스 때 잘 됐으면 그런 걸 안 나겠잖아. 그리고 고문한 교사에서는 이렇게 statistically 예전에 공유한 교사는 구매해서 필수의 실제 tiring하는 교사는 바로 한 번이 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루 치는 공유한 교사는 눈으로 올라가서 셀다. 그래서 어떻게되는 걸 좋아하던 분은 지금 이 교사는 길이가 보지는 걸符we을 수 있는 게 없으면 좋잖아. 그래서 이건 딱 들리진 것 같아. 그리고 또 다른 현장에서 보면 이 교사는 나랑 해체하고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 파관리의 몸을 고생하게 생겨야 되지 않으면 좋겠 préfascok라도 안 좋겠다. 그리고 전교는 안되었으면 좋겠다.